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달진 입니다. 오늘은 쥐포를 구워먹어볼까 합니다. 제가 육포, 쥐포, 오징어, 건어물 이런거 다 좋아하거든요. 씹는거를 진짜 좋아하는데 네. 요거를 한번 구워서 먹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토치로 한번 구워볼게요. 저희 집은 가스렌지가 아니라 인덕션이어가지고 이런 쥐포는 가스렌지 불맛을 내줘야 맛있는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일단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선이는 베트남 대한민국 네 도쿄올림픽 대한민국 대한민국 얼추 도쿄올림픽 자 그럼 뜨거워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안찍어먹는 것을 좋아해서 저는 안찍어먹는 것을 좋아해서 저는 안찍어먹는 것을 좋아해서 저는 안찍어먹는 것을 좋아해서 딱딱합니다 마시멜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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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포도 맛있는데, 아기포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역도 날미인가? 거기 갔을 때 아기포를 먹어봤거든요 진짜 맛있더라구요 쥐포보다 두껍고 말했던 것 같은데 옛날에 물을 팍팍 물을 팍 노사해서 매우 공유진이 공유진이 나와서 어릴 때 본인이 얘기하는데 어릴 때 애기들은 이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징어 그런 거를 아빠가 씹어서 이렇게 좋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아빠도 너네 어릴 때 아빠가 이렇게 먹고 있던 거 입 벌려가지고 이렇게 빼서 먹었다고 그랬다 딱 꺼서 들으니까 아 그런 걸 왜 얘기하냐 막 그랬는데 아빠는 막 그런 얘기할 때 표정이 되게 행복해 보이시더라구요 표정이 되게 행복해 보이시더라구요 우리 조카는 지가 알아서 잘 먹는데 그리고 조카는 단물빠지면 막 빼서 오이로 줘요 툭툭 축축해가지고 먹으라고 언니는 잘 먹는데 아무것도 안 먹어요 애기가 남긴 거 먹으면 안 좋대요 애기가 그러면 다 다 알아가지고 본인이 먹기 싫으면 엄마가 먹어주니까 일부러 이렇게 한다고 전부는 그렇게 생각 안다고 근데 전부는 안 먹어요 언니는 아까워서 먹고 안 먹으려고 다 잘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러 하지만 참고 이럴 아무것도 아니 안 안 안 안 안 안 우주 마요네즈 있으면 더 맛있겠다 저희집에 마요네즈가 없을걸요 이상하네 마요네즈를 많이 안먹어도 요즘 내 방을 꾸미고싶은데 제 방은 직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이 아니고 직사각형이어서 꾸미기가 좀 애매한거 같아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꾸미있을까 저희 언니가 집을 되게 잘 꾸몄거든요 언니한테 뽑아두네 너 일단 다 버려야돼 이러더라구요 머리가 없는데 다 버려야된대요 좀 쓰잘데기 없는게 있어서 그렇지 그래도 버렸건 아닌데 그리고 Leaf Akiko 랩래제를 못 먹었을땐 저는 전부는 더 저렴하게 맛있게 만들어봐요 흠 고맙 랩 담그 그리고 집에 꽃을 이렇게 빨려먹이는데 그 빨린 꽃을 이렇게 만지는 탭핑이라고 할까요 검소 조그라드네 테스트 한 번 해볼까 여기 코스네 일단 먼지가 많네요 진짜 재밌다 아직 무드게 남았어요 오늘따라 배의 소리가 찰기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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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쫄깃쫄깃 매콤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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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한 소스 집착 잘 먹었습니다. 뭔가... 룬... 콩나물은... 뭔가... 뭐 보면서 이렇게 씹어야 잘 마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잘잘요, 굿나잇. 잘잘요, 굿나잇.